북한의 강순남 국방상은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를 미국산 미사일 에이테클스로 공격한 것을 비난했습니다. 강 국방상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만행으로 강력히 교탄한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들이 러시아 주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으로 된 미국은 러시아의 그 어떤 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고 그러한 보복 공격은 정당한 방위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